네, 이번에는 먼지에 대한 대응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먼지가 좀 많이 묻어있는 수건을 양쪽 두 가지 필터에 고루 묻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벤노 ND1000 마그네틱 ND1000 필터가 좌측이 되겠고요. 일반 보급형 ND1000 필터가 되겠습니다. 먼지가 좀 화면상에서 얼마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먼지를 닦아내는 능력이 벤노 나노 WMC 코팅이 되어 있는 이 필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쉽게 제거가 되는 느낌이고요. 이렇게 밀어냈을 때 가장자리로 이 먼지들이 좀 모이는 경향이 있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도 얇은 베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손톱을 통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돌려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깨끗하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일반 필터 쪽이 되겠습니다. 보급형 필터가 되겠고요. 먼지에 대한 대응력이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. 가운데 쪽은 좀 쉽게 닦이죠. 근데 사이드 쪽으로 역시 먼지가 몰리는 경향이 좀 상당히 강한데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앞서 사용한 이런 방식으로도 테두리 쪽이 아주 깨끗하게 좀 제거가 되지는 않는 그런 측면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먼지 같은 청소에서도 훨씬 더 편하고요. 제가 양손 모두 지금 딱히 손을 닦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러 유분을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벤노 먼저 묻혔으니까 조금 더 벤노 쪽이 유분이 좀 많이 묻혔을 수가 있는 쪽으로 오히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문이라든가 이런 기름류에서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벤노는 많이 묻어나지 않았고 이 일반 보급형 필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묻어놨습니다. 조금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잘 보이네요. 벤노 쪽도 벤노 쪽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이지만 있긴 하지만 현저히 더 적은 수준의 지문이 묻었습니다. 벤노 쪽 먼저 닦아보도록 할게요. 지문이 많이 묻지도 않았지만 지문을 닦아내는 과정도 너무 쉽게 이 유분기가 쉽게 제거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. 일반 필터입니다. 지문이 훨씬 더 많이 묻었고 유분을 닦아내는 과정에서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. 이건 뭐 관련한 발수, 발류 관련한 코팅이 이 보급형 필터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힘으로 정성껏 좀 닦아내면 이쪽도 가능하죠. 근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애초에 좀 더 많이 묻는다는 점 그래서 이런 편의성이 조금 더 확보가 된 필터 나노 WMC 코팅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서도 될 것 같습니다.